그 다음 화물의 낙화로 인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춰야 할 사항을 두 가지 쓰세요. 그랬습니다. 지게차가 나오면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지게차에 관련된 사항을 다 정리 한번 하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지게차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기억나십니까? 일단 지게차는 방호장치부터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지게차 방호장치가 어떤 그룹에 같이 섞여서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유해 위험 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해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진열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나왔죠. 여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원이가 지금 공포하는 거죠. 여기서 지게차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초기, 원심기, 지게차, 금속절단기, 공기압축기, 포장기계.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양도, 대여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설치도 못하고 또 진열도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헤드백이 전후 안전하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헤드가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백레스트가 있고, 전후 안전하게 하는 말은 전조등, 후미등, 그 다음에 안전벨트까지. 총 5가지의 방호장치가 나옵니다. 5가지를 다 쓰라 이런 경우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지금 헤드가드에 관련된 사항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헤드가드는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헤드가드는 기본적으로 2배의 하중에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4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4톤으로 한다. 하는 게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때 계구 간격이 16c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있던 앉아서 하는 경우, 좌석식, 좌석식과 입성식. 이럴 경우에 1m, 2m 가는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또 이 법이 개정이 됐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으로 한다.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적어야 될 경우에는 보통 이 두 가지를 적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배의 값. 4톤을 넘는 경우에는 4톤으로 하죠. 그렇죠? 그 다음 16cm 미만일 것 가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게차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안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역 작업 시의 전후 안정도, 좌우 안정도.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 좌우 안정도. 하역 작업 시는 전후 안정도가 뭡니까? 4%. 그 다음에 좌우 안정도는 6%. 그 다음에 주행 시에는요. 전후 안정도가 18%. 그 다음에 좌우 안정도는요.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15 더하기 1.1V.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렇죠? 이 안정도에 관련된 사항.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안정도, 그 다음 지금 나오는 헤드, 가드. 그리고 후진해야 될 경우, 작업형에 대비해서도요. 후진해야 될 경우에는 앞을 보지 못할 때, 앞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화물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시야가 가릴 때 후진해야 되고 내리막을 내려갈 때 후진해야 되고. 지게차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또.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지게차 같은 경우에 전도 방지 조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꼭 전도 방지라 나오지 않더라도 작업형에서 지게차가 나왔을 때는 이런 곳에 있는 거 몇 가지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전도 방지를 위해서는, 넘어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도자 배치해야 됩니다. 부동, 치마 방지해야 되죠. 각길, 붕괴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차량계 건설기계에서도 이 전도 방지는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렇죠. 도로폭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는 등발이 아주 크다 그랬죠. 충분한 도로폭이 없으면 바퀴가 한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차량계 하유군방기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게차가 차량계 하유군방기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거죠.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꼭 전도 방지란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게차가 왔는데 단독으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 그럼 뭡니까? 유도자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뒤로 가다가 장애물이 있는데 부딪혀서 기웃등 한다든지 도로가 폐여 있는데 모르고 발통이 쑥 들어가서 기웃등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각지대 운전자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도의 위험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자 배치하는 거 딱 적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활용하고요. 또 지게차가 봤더니 작업을 하다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온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운전 위치 이탈 시 방지 조치가 있었다. 그렇죠? 반드시 원동기 정지해야 되고 그다음 브레이크 걸어야 되고 갑작스러운 이탈 방지하는 조치를 해줘야 되고 받침대를 받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키를 분리시켜야 되고 마지막으로 땅바닥으로 내려놓는 거 지면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려놓는 거는 디퍼, 버킷 또는 포크 포크를 지게차를 제가 그리지 않았나요? 지게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화물을 싣고 이 포크가 위로 상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크가 위로 들린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면에 가장 가까이 내려둔다. 그리고 운전자가 여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헤드가드는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이게 지게차에 관련된 사항인데 사실 지게차에 관련된 사항은 그러면 차량기 하역 운반 기계로부터 해가지고 쭉 관련 내용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또 화물 적재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죠?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실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르게 실어야 된다. 치우쳐 실지 말 것. 다 하고 난 뒤에 운행하다가 물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이 반드시 로프로 걸어서 묶어줘야 된다는 거. 가급적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하라는 거.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